안녕하세요 하난납동 입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계곡에 나와서 이렇게 며칠 풍부에 있어서 한번 영상이 다가오고 같습니다. 물소리가 상당히 희원하게 들리죠. 한번 감상하시면서 제가 또 배양하고 있는 예쁜 석불들이 훨씬 이때 배양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영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감상하시면서 재밌는 시간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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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